XSFM입니다. IDWK 이것은 알기 싫답니다. 덕질인도 있고요. 네. 윤세민 에디터도 있고요. 네. 우리가 어릴 때 무슨 역사책이나 역사각색한 소설 같은 거 보면서 꼭 그런 거 듣잖아요. 무슨 술에 빠지고. 음, 주색에 빠졌다. 그렇죠. 놀고 그런 사람들이 꼭 안 풀리면 점쟁이 붙여서 물어보다가. 네. 국정을 말아먹었다. 그렇죠. 이게 기원전 3세기의 일이냐. 2016년의 얘기죠. 한국에서는. 네. 역사 속에서 제가 봤던 가장 점쟁이가 국정을 맡아서 모든 것이 폭망했던 최고의 예는 북송이 망할 때거든요. 네. 정말 속나라 역사에서 가장 일을 못하던 예술가 황제 휘종이 자기 아들 흠종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북쪽의 금나라와 전쟁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판판이 져서 수호전 바로 다음 시대죠. 계속 판판이 져서 수도인 개봉의 성문 앞까지 딱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도 경비 임무를 받은 장군의 이름은 곽경이었거든요. 네. 이 사람은 장군이 아니라 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60갑자에 맞춰서 신병을 내려보내서 이걸 막겠다. 그러니까 성문을 다 열어라. 그러고서는 진짜 자기가 그 요소를 쓰겠다고 나갔어요. 당연히 신병이 소환되지는 않았죠. 거기는 소환사의 협곡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개봉이 함락됐습니다. 만약에 해충 방제사가 방제기사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가 60갑자를 이용해서 곱둥이를 물리쳐주겠다. 문을 다 열어라 라고 하면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집어던지겠죠 저는. 그래서 그때 송나라의 황제 두 명이 금나라 진영으로 끌려가고 처음 그 이후에 쭉 일련의 사건을 거쳐서 결국 북송이 멸망하거든요. 몇 년 안에. 그때 연호가 아마 정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강의 변이라고 하면서 정강의 변은 중국 역사에서 거의 최초로 이민족, 유목민족이 중국 중원의 정통성을 차지했고 해버리는 일이 발생, 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북중국을 먹죠. 그게 역술인. 곽경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볼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이 대체 곽경 이 사람은 자기의 이 사이비 힘을 진짜로 믿은 건가. 이 가짜 도사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아마 모든 중국인들한테도 그들이 그 역사를 정강의 변을 볼 때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대체 뭐야. 어제까지 대선 후보에게 잘하다가 대체 무슨 얘기들을 하나 싶으실 겁니다. 방금 덕질인이 이야기해준 이야기의 라이브 버전을 감상하십시오. 그것을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드 29 Days.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 상회.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Days.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평산네이처 추석 이벤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깊고 지난 꾸덕함의 대명사. 경옥땡의 평산네이처 버전. 진경옥 추석 행사로 2만원 할인 들어갑니다. 진경옥은 추석 선물세트가 아니어도 포장이 고급스러워요. 그럼요. 저희는 간단한 포장을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장님의 취향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렇지만 평산네이처 사장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가끔 볼멘 소리를 하긴 하는데 또 추석처럼 선물할 때는 근사해집니다. 진경옥 추석 행사 2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또 평산네이처에서 ES 유황비누도 할인 행사를 들어갑니다. 이게 요즘 액세스몰의 오랜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뭔데요? 왜 이렇게 잘 팔리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광고도 따로 안 하는구만. 추석 행사로 30% 할인 역시 얻어냈습니다. 천연 유래 성분과 유황의 조합으로 곁다리로 한 번씩만 언급을 하고 주로 자주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판매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재구매율도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만 세수하고 싶어지는 고퀄리티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30% 할인된 가격으로요? 네. 헬로 동자들. 가짜 뉴스를 헬로본의 헬마오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 뉴스 만드는 육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겁니다. 가짜 뉴스 확인 과정. 헬마오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오랫동안 정치를 보신 중년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재방송도 이런 재방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보수의 후보들이라는 것이 의뢰해 보수 언론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던 혹은 전경련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던 배우들이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헬마오스 코너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배우들이 겁나 어설픕니다. 연기를 하랬더니 배에 힘도 안 주고, 다리는 쫙 벌리고 이 어설픈 배우를 만나고 있습니다. 헬마오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마오스입니다. 윤석열의 발연기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둘 다 사실 문제예요. 그 배우가 발연기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대본이 또 문제거든요. 이게. 그렇죠. 막장 드라마를 쓰더라도 대본이 막장 드라마로서의 완성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보수 매체에서 뭔가 이상한 기괴한 우리 사회를 후퇴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장을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에 완성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간 된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된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속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대본을 그렇게 쓰면 안 속는다의 대표 케이스가 뭐냐면 최근에 최재형, 윤석열이 둘 다 빠졌던 함정. 탈원전 비판의 함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지율이 확 깎였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최재형이 뛰쳐나와서 국힘으로 가자마자 일성으로 했던 얘기가 경주 방패장이나 신고리원전 이쪽을 방문해가지고 탈원전을 외쳤고 윤석열도 정치 선언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서울대 원자력연구소 가서 탈원전 얘기하고 대전 가가지고 탈원전 얘기할 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익숙하실 이름인데 만민토론회. 만민토론회를 가서 지난 헬마우스 코너에 보셨다. 실제로는 16인 정도 되는 토론회. 그렇죠. 16인 정도 되는. 거기 가서 탄소 중심 마스크를 써가지고 탄소 중심 발전 마스크를 써가지고 논란이 됐었고 말하자면 초기 행보를 완전히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선을 그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전선이 자기네한테 유리한 전선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원전 수호라고 금을 그어놓으면 보수 지지자들이 겁나 좋아할 줄 알았나 봐죠. 아니 이게 사실은 그냥 지표상으로도 확인이 돼요. 원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탈원전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비판하는 거 까지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데 보수 유권자들이 따라올 수 있는데 자 그럼 원전을 지어볼까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아무도 안 따라오거든요. 그거는 성립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우리한테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그냥 해외의 이상기후 뉴스 몇 개 보면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무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판데믹에 1년 반짝 갇혀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상기후의 결과물이라는 것도 난개발의 결과물이라는 것도 시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 두 대선 후보가 이 함정에 빠졌느냐 하면 탈원전 정책 비판 그러니까 원전 옹호론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거의 사운을 건 명운을 건 프로젝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형적으로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쿨타임 차면 꺼내오고 쿨타임 차면 꺼내오고 하는데 물론 근거 자체는 대부분 틀린 얘기죠. 탈원전 정책 얘기할 때 얼마 전에 최재형 후보가 자기 페이스북에 썼던 게 독일을 제외하고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셨다가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해보면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독일 외에는 제대로 추진하는 나라가 없고 대만도 되돌렸고 일본도 재가동하고 있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약파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독일도 탈원전 정책 한다지만 실제로는 프랑스에서 원전으로 가동한 전기를 사다가 쓴다. 이런 식의 얘기들. 사실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얘기들.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전을 지어봅시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따라온다는 맥락이 전 세계적인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신규 원전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을 수 있는 땅의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을 추진할 수 있는 나라는 대체로 따지면 한 서너 개 정도 되는데 중국, 사우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 정의 아닌 경우들. 그냥 맘대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도 새로운 원전을 지을 수 있는 터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탈원자 정책을 공격하는 게 사운을 건 조선일보의 목표다 보니까 그걸 이 두 대선 후보가 그대로 받아쓰기를 하다가 초반 행보가 굉장히 삐끗했던 그런 역사가 있다. 헬마우스 님이 이 설명을 왜 길게 해주셨냐면 이 매력 없는 이슈를 왜 시작하자마자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두 후보가 달려들어 물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신문이 시키는 거 아니면 못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논리 혹은 주장을 그대로 복사부침해서 활용하는 대선 후보가 나왔다. 그게 사실은 유승민이나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조선일보 친화적, 중앙일보 친화적, 매일경제 친화적인 이슈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조선일보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느껴지네요. 어쨌든 유승민,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에서 정치를 뽑아내어서 자기 정치로 활용하는 싱크탱크가 움직이는 건데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사람이지 정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콘텐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는 계속 자기 콘텐츠 없음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로 메꾸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면접 보러 갈 때 우리 회사에 집사 지원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돈이 필요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취직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건데. 이 두 사람한테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면 좋잖아요. 라는 답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으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아무거나 주워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거는 콘텐츠적인 문제. 그런데 이 극우 후보들이 극우 대통령 후보들이 극우 논지를 어디서 가져왔는가라는 거였다면 유착관계가 그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표면적인 콘텐츠 공유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이 유착이 조금 더 밀접하게 붙어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어떻게 알자면 유튜브를 쳐다봐야 됩니다. 유튜브를 찾아봐야죠. 유튜브를 찾아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게 콘텐츠를 넘어선 인력의 유착이 있다. 그래요. 인력의 공유와 유착이 발생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반에 윤석열 캠프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동훈이라는 조선일보 출신의 칼럼리스트를 대변인으로 영입했다가. 그렇죠. 사람을 일주일 만에 그렇게 싫어하려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플로이먼트 프로텍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캠프는 그걸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성과자는 일주일 만에 내칠 수 있는 거죠. 정말 미스터리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비할 바 없이 강한 여론조사 1위의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대변인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그 며칠 못 버티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엉방진창. 거기서 우리가 단초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극우형 후보가 조선일보와 인력을 일종의 공유하는. 그렇죠. 혹은 파견받는 그런 관계인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의혹을 가지게 됐고 실제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자 조선일보 유튜브에는 콘텐츠의 양대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김광일의 입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몇 번 소개했죠. 저희가 몇 번 소개를 했죠. 오늘의 조선일보를 유튜브에 안착시키게 한 1등 공신. 이분은 조선일보 출신의 유튜버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호소력 있는 보이스. 고평가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말하자면 조선일보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 자체 팜에서 생산한 굉장히 훌륭한 유튜버다. 이걸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김광일의 입이 간판이라면 거기에 보조 역할을 했던 게 이동훈의 촉입니다. 이선발이군요. 이동훈 논설위원. 당시 논설위원이 촉이 좋다라고 자기들이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의 논설이나 기사들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동훈의 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파 쪽에 경도되어 있는 유튜버 시청자들은 이 두 개의 콘텐츠를 조선일보로 인식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간판 스타가 김광일이지만 이분은 좀 연식이 있으시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김광일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광일은 태극기 부대의 상징 같은 사람이라서 태극기 부대의 괴벨스이기 때문에 너무 상징성이 커서 그걸 캠퍼 초반에 영입했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요즘 태극기 부대의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있죠. 중절모. 중절모. 그렇죠. 중절모가 잘 어울리는 뿔테남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처음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인적 네트워크의 유착관계라는 게 실제로 조선일보라는 매체의 콘텐츠의 역으로 작용하는 서로 어느 정도로 깊이 연결이 돼 있는가를 보여준 한 대목을 가져와 봤어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라온 김광일의 입인데 제목이 이런 겁니다. 지난 3년 천국이었으면 여당 찍고 지옥이었으면 야당 찍자라는 게 조선일보 유튜브에 올라온 공식 영상 논평입니다. 이 두 옵션의 공통점은 죽어서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면 또 조경태가 나와야 되는데. 투표는 산사람이나 하는 것이든. 이러면 조경태가 나와서 꼭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겠는가. 그렇죠. 이게 또 나오는 건데. 저승맛을 알면 투표권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문재인식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 극단적인 가정도 가정이지만 이 구호는 언론의 구호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기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시키고 짬뽕이 먹고 싶으면 짬뽕을 시켜라. 아니 그리고 이 내용이 품고 있는 논지라는 게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이 그렇게 좋으셨으면 여당 찍으시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너무너무 싫었다. 너무너무 지옥 같았다. 그러면 야당 찍으세요라는 얘기가 이게 선택지입니까? 이게 선택지가 아니거든요. 야당 찍어가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맥락 안 해도 그런 맥락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더라도 감춰야 될 거 아닙니까. 언론 매체라면. 이걸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떡해 이게. 이게 그때 한창 총선 앞두고 논란이 됐던 경영신문의 칼럼. 외부 기고 칼럼이었던 민주당 빼고. 그 칼럼만 가지고도 그 난리가 났는데. 그건 외부 기고자가 경영신문에 기고한 칼럼인데. 이 양반은 논설위원이거든요. 게다가 또 그분은 경기동부 출신이셨죠. 민주당만 빼고를 쓰신 분은. 거기서 또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극과 극의 비슷함 같은 게 느껴집니다. 이 논조에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낙원과 악몽을 등치 비교를 해가지고. 이 이분법 안에서 야당을 찍으라고 종용하는 이 영상 칼럼을 올리셨는데. 이걸 보니까 약간 이 어떤 미래통합당의 당시 미래통합당의 사실상의 선거 구호가 아니냐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초한국이었으면 민주당 찍고 지옥이었으면 우리당 찍으세요.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사실상 선거운동 영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잘라온 음성을 들어보시면 좀 더 명확합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이 여당 우세라고 규정해버리면 막판에 자유보수 쪽으로 기울었던 중도파 부동층이 투표를 포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판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빅데이터가 가리키는 지표는 박빙기거나 오히려 야당 우세인 곳도 많습니다. 서울 동작의뢰서는 민주당 이수진 후보의 부정평가가 증가하면서 통합당 나경원 후보와 초박빙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광진의뢰서는 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우세했으나 빅데이터는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민정 후보에 대한 부정감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세는 격전지에서 통합당이 뒤집기를 하고 있다는 쪽이 많습니다. 이 외부로 알려지면 오만하다고 할까봐 쉬쉬하면서 갖고 있는 내부 판단은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은 유권자들에게 지금 투표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7년이 송두리째 걸려있는 선거가 공중으로 날아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지금 덕질인이 옆에서 통해 있었는데요. 덕질인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페돌아를 좋아하는데 요즘 쓸 수가 없는 괴로운 홍성갑입니다. 이 김광일 논설위원회 억양의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주로 두 번째 음절에서 강세를 주시네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빅테이터가 됐어요. 빅데이터가 사람 이름처럼 쓰이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빅데이터가 뭐하러 낙관을 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라면 빅트에이터씨가 아닐까. 빅트에이터. 빅트에이터. 그리고 부정감성은 뭐예요? 부정감성이. 부정감성과 부정평가가 혼용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정하고 싶은 드립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내용은 엉망진창이죠. 당시 지표상으로 봤을 때 어떤 여론조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오는데. 문제는 헬마우스님이 앞에 먼저 지적해 주신 그 문제입니다. 어휘에서 나오는 모든 느낌이. 선거 동료예요. 네. 투표 동료야. 그런데 투표 동료를. 선거운동이에요 이건. 한 표를 행사합시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투표를 해 주셔야. 우리가 다음 7년을 송두리째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렇죠. 내용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이 보수정당과 조선일보라는 매체가 어느 정도로 깊은 유착을 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김광일의 입이라는 유튜브 매체가 거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셈이고. 실제로는 사실상 야당의 선거운동을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렇죠. 눈치도 안 보고. 눈치도 안 봐요. 아니 나는 무슨 미국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서야 자기네가 누구 지지한다고 선언을 해놓고 언론들이 하니까. 그래도 거기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선거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 이런 살벌한 어이 쓰지는 않아요. 이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광일의 입의 제목도 그렇고. 지금 이 내용도 그렇고. 세뇌를 시도하는 노인들을 세뇌를 시도하는. 그래 보이네요. 북조선식의 프로파간다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 보입니다. 이 비장함 이 말투도 그렇고. 실제로 지난번 대선 때도 지지율이 계속 홍준표 후보가 낮았잖아요. 기자들이 그거 질문할 때마다 홍준표 후보가 했던 대답이. 우리 쪽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선거 캠프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 선거 캠프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제 너무 태극기이시고 너무 좀 연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을 캠프로 직접 모셔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선택한 게. 이동훈 씨. 이동훈의 촉인데. 전체적인 컨텐츠를 쭉 보면 전반적으로는 주간조선이나 월간조선의 컨텐츠를 잘라가지고 그걸 짝입기에서 만드는 영상을 하다가 이분의 촉이 가리킬 때. 이동훈의 촉이 가리킬 때 한 번씩 윤석열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동훈의 촉이 사실은 이동훈의 윤석열 이렇게 들리는 그런 맥락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언제 나온 거냐면 4월 20일에 업로드가 된 영상인데 올해 4월 20일이면 이 사람이 윤석열 씨가 검찰에서 나온 뒤 3월 말에 검찰총장을 사퇴를 하고 잠행을 하던 시기입니다. 이때 소위 말하는 공부정치하던 시절이죠. 누구 만난 거 어쩌고 하면서. 그때만 해도 흔들리던 중도층 중 상당수가 윤석열을 지지할까라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 얘기가 나오고. 이럴 때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보수 유권자층,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탄핵 관련해가 좀 찜찜한데 윤석열이라는 후보의 이념 성향이 어느 방향이냐. 말하자면 우리 쪽이냐 저 쪽이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게 딱히 스스로 추진하는 동력이 없이 그냥 떠있는 배 같은 금태섭 씨 같은 사람이 윤석열 씨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때였죠. 그렇죠. 그때는 한가운데 같은 포지셔닝이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다 보니까 그때 초기 좋은 이동훈이 자기 영상에서 윤석열의 이념 검증을 해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이 사람은 보수다. 아니 아무도 아직 명확하게 이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선언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불법이죠. 그래서 사상 검증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헌법에 명시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데 사상 인형 검증을 해보니까 내가 딱 봤는데 보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축이 왔다. 내축이 왔다. 이동훈의 촉상 윤석열은 보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주로 인용하는 게 월간조선의 기사 내용이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회의록입니다. 녹취록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이동훈이라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어떻게 정치질을 했는지를 한번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보죠. 월간조선은 당시 논문지도 교수였던 송상현 서울대명예교수도 인터뷰했습니다. 당시로는 진보적 주제인 집단소송을 가지고 논문을 썼으니 윤 총장이 반시장주의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송 교수는 그런 잣대를 적용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기구다. 공정위도 은밀히 말하면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합니다. 송 교수는 윤 총장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확실히 신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윤 총장의 이념성향과 관련해 한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딘가 이런 질의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다. 이렇게 명확히 북한을 적시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기록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윤 총장은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까운 굳이 진보와 보수를 가룬다면 보수 쪽에 가까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는 오히려 먼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한다. 백혜련 의원이 윤 총장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본인의 성향이 민주당과 일치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일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윤 총장은 다섯 글자로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성이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문장을 말할 때 단어를 말할 때 무르르듯이 플로우를 타는 게 있네요. 한 가지를 더 이러면서. 그래서 김광일 씨하고 이동훈 씨가 양대축이었던 거죠. 조선일보단은 그나마 깔끔한 진행이 가능한 유튜버들. 듣기 싫은 걸로는 용재호투네요. 사실 그 말도 좀 하고 싶은데. 이념 성향과 관련해 한 가지를 더. 착한 척하느라 말 못 듣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대신하고 있잖아. 이게 뭐랄까요. 어제부터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먼저 말했던 게 좋은 사례였던 것 같은 게. 시작부터 이 사람들이 대선후보로 나올 수 있도록 띄워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 입속에 말을 넣어주고. 아주 긴 세월 동안 이 신문을 보게 하면서 사상을 넣어주고. 결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들어갈까 말까 저울질한다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동안은 계속 조선일보당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당선되면 조선일보당의 후보. 조선일보당의 당선인이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조선일보가 어버 키운 우리 정치인인 건데. 자기네 드래프트예요. 그렇죠. 자기네 팜에서 키워낸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온 메이저리그를 선출하기 직전인 건데. 그런데 저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영상들을 쭉 보다 보면. 직접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조선일보가 그런 줄은 몰랐던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입에서 혹은 월간조선 기자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 어휘들이 우리 정치인자들이라면 충분히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떻게 저런 걸 대놓고 얘기할 수가 있지? 라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냥 사상검증을 그냥 합니다. 성상윤 교수를 만나가지고 반시장주의자가 아니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아니 반시장주의자 이게 빨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빨갱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교수를 상대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 빨갱이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어떻게 던질 수가 있죠 기자가? 지나친 당당함이죠. 이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도교수라는 분도 쭉 얘기를 하다가 확실히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무슨 그런 걸 보장을 해주니까. 뭔데 지도교수가 뭔데? 아니 뭐 들어가 봤어요? 신봉하는지 안 신봉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신봉한다는 표현을 쉽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남을 평가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주의를 신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이게.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정도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럼 돼요.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모욕이거든요. 그거는 예수님한테서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예수님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그건 이상하거든요. 저는 지금 저 대학교 때 교수님이 누구한테 샘이 있는 자유시장 주의자를 신봉하는 사람이야 라는 장면을 상상해봤어요. 그 신봉 앞에 다른 무엇을 집어넣어도 이상해요. 모욕이에요. 그렇죠. 건담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야 근데 정말 정직한 매체인 거죠 이게. 아 좀 심하게 넣어도 되는 단어 하나 있네요. 제육. 아 지금 그쵸. PD는 제육을 제육볶음을 신봉하는 사람이잖아요. 답인데? 베이컨 포토이토 피자. 그런 것까진 돼. 그런 건 되죠. 그런 거는 그의 카드 결제 내역이 보여주니까. 그렇죠. 그런 거 명확하죠. 신봉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맥락을 이 영상 안에다 담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조선일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뚜렷한 메시지. 그렇죠. 그것도 그 시청자들은 우리 그할실 청취자들하고는 시청자 군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문재인이랑 이념 성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밝혔다. 다섯 글자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밝혔다. 그 부분을 읽어주는 내가 검사 출신이다. 그렇죠. 나도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장하는데 조선일보의 이동훈이가 보장하는데 윤석열이는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우리 편이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후보를 띄우고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렇죠. 띄우고 있는 과정에서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띄우고 있어 독자들아 저리로 가는 거야. 그렇죠. 라고 뒷발을 꽂아주는 거네요. 뒷발 꽂아주는 거죠. 걱정하지마. 제 우리 선수야.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태섭이 오해한 거야. 그렇죠. 조선일보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한 번 신호를 주는 거죠. 너무 중간으로 가지마.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곧쯤에 지금 4월 20일이야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야 가이드를 줍니다. 말하자면 나중에 8월에 급격하게 입당하는 7월, 8월에 걸쳐서 급격하게 입당하는 맥락이 있긴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그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 이 맥락이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작전 타임이 온 세상에 지금 다 노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몰랐네요. 하하하하하 와이준 바디옷이만으로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아요. 무엇보다 산도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pH 5.0 약산성. 4가지 유산균함 위에 EWG 그린 등급까지. 알러징 프리와 무자극 인증으로 어떤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여성청결제. 오늘부터 와이준 케어는 29데이즈 블라썸 케어 포밍 클렌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음,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해. 여보, 내가 제발 앉아서 해결하라 그랬지. 하루에 12번 청소할 수도 없고. 어우, 정. 흘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집 와서 볼일 봐요. 공중화장실인 줄 알고. 수전에 물 때는 맨날. 욕조는 누레지. 때들은 어쩜 그리 구석마다. 잘도 찾아가. 해도 해도 표도 안 나는지. 이거 대체 뭐 쬐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욕실엔 반려세제 클리바스. 머릿속이 영 더러워서 광고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머릿속이 더러울 땐 깨끗한 생각. 네. 추석에 어디 안 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청소해야죠. 청소, 청소. 그렇죠, 집에서 청소하는 게 좋습니다. 추석 및 입점 1주년 행사입니다. 깨끗한 생각 입점 1주년이 됐어요. 네. 세트 상품을 제외한 단품 본품 옵션 2개 구매 시에는 1개를 증정을 해드립니다. 네. 2 플러스 1이라는 거죠. 그리고 6번과 9번 옵션 세트 상품을 구매 시에는 원하는 제품 하나를 본품으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네. 액세스 몰에서 그 깨끗한 생각 들어가셔서 나오는 6에서 9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트 구매하시면은 아무거나 하나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번 올인원 세트를 두 세트 구매 시 역시 2 플러스 1 한 세트를 통으로 드립니다. 많이 끼워드리고 있습니다. 액세스 몰을 확인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큰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말한 대로 깨끗한 생각의 제품을 사신 다음에 맛이 들어가지고 더 청소할 게 없어서 손가락 빨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더러운 남의 집을 찾아가셔서 좀 더 자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액세스 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말했던 게 약간 전후 관계가 약간 틀린 게 있네요. 뭔데요? 곽경이 참패를 한 후에 흠종이 휘종이 흠종한테 양위를 했던 거군요. 고작 그 정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깨끗한 생각 사장님 만나가자 한번. 아 그거 보고 있었어. 버그 없는 클린한 광석을 만들고 싶어서. 깨끗한 손갑. 바보상의 안주 광고입니다. 네. 연휴 때 어디 안 가시고 청소 끝냈어요. 맥주 한 잔 해야죠. 그럼요. 맥주 땡길 때 먹을 식량을 비축해 드십시오. 혼술 전체 세트부터 개별 제품 구성까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골라 살 수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갈 생각 말고 마시라고도 하지만 사실 친척들 모이면 뭐 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깔아놓고 맥주나 마셔야죠. 저도 바보상의 안주 겁나 많이 샀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통풍이 심해졌어요. 네. 통풍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론가들이 윤석열 후보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유튜브 보면 국면 국면마다 하는 말들의 플로우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추적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이 유착이라는 게 사실상 어떤 정책 방향성을 코칭을 해주거나 혹은 원전 문제처럼 아이템을 기획해서 하나 말아서 던져주거나 혹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지원 사격을 해준다. 우리 편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네. 그럼 내가 저 사람은 우리 편이라는 걸 확실하게 한번 깃발을 흔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지원 사격 한 번씩 해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지원 사격 해줬던 소총수가 고 캠프로 들어가는 거. 인력까지 넣어줍니다. 인력 공급의 팜 역할까지 조선일보가 해주는. 그러니까 이쯤 되면 기획사죠. 그렇죠. SM이죠. 그렇죠. 로드매니저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은 보아죠. 보아요. 괜찮아요? 그 사람은 목표 오시길 확신했잖아요. 철학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박이죠. 아니 노다집니다. 홍준표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권 말기에 레임더 기자하고 건드렸다가 한 번 되게 맞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트라우마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무슨 정윤현이 이런 거 한 번씩 건드렸다가 자기네 주필이 날아가고. 네. 그렇죠. 이런 경험을 했었던 조선일보. 그래서 결국에는 최순실 카드를 꺼내가지고 또 한 번 쑤시긴 했지만. 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한 대통령은 누구냐. 우리가 키우네. 박근혜, 이명박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 점에서. 엄청나게 다르죠. 그때는 기생이었고요. 우리를 결코 배신할 수 없는 선수.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걸 우리가 다 헤매겠으니까. 여기서 감이 옵니다.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보다 윤석열, 최재형이 조선일보가 원하는 선수예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물론 조선일보 같은 간교한 매체들은 항상 2번, 3번의 플랜 B를 갖고 있으니까. 물론. 그건 별개입니다만. 또 안면몰수하고 또 다른 후보 밀어줄 때도 나오겠죠.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리고 또 기성정치인하고는 또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다음이 좀 다른 소재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 지상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잘 어휘만 다듬으면 시선집중에서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그럼 됩니다. 그럼 여기 나와서 이걸 하시는 것은 단어를 다듬기가 귀찮아서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빌드업이죠. 빌드업. 네. 그 할실의 빌드업은 보통 제가 한 회차 정도를 쓰는데. 두 번째 회차가 진짜거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통 두 번째 회차가 더 어이가 없어요. 어처구니없죠.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선일보와 윤석열, 조중동과 윤석열. 이런 극우정치인과 극우 매체의 유착관계라는 게 컨텐츠 공유. 그 다음에는 지원 사격. 인력 공급. 이 정도라면. 그 다음에는 영혼.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어. 우리 그 안실 청취자라면 다 예상 범주 안에 있어요. 조선일보와 뭐 그렇겠지.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헬마우스 코너의 특징이죠. 제일 처음 나오는 아이템은 일단 놀랍고 엄청나지만 현실의 범주 안에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헬마우스 코너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설마의 세계로. 설마의 세계로 갑니다. 문지방을 넘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단순 유착이 아니라 일종의 사상적 동지, 전통의 공유, 그보다 더 깊은 일종의 시족. 시족 사회. 영적 연결. 래퍼 이름인 줄 알았네. 시작. 생활의 일체화를 이룬 관계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영적 연결. 단어들이 이렇습니다. 사주. 풍수. 풍수. 역술. 역술. 이런 걸로 연결된 관계다. 이것은 사실은 종교의 영역이거든요. 무속신앙의 영역이고요. 기존의 정치인들이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보통 고소형으로 대표되는 보수, 개신교, 교회들과의 유착 정도를 상상할 수 있다면. 강남적 이해관계. 그렇죠. 그 이상이에요 이건. 그렇죠. 강남적 이해관계는 현대한국이잖아요. 그건 이제 그렇게 뽑는 건 이명박. 프레지던트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지금 샤먼이에요. 소도의 세계. 약간 삼한 시절부터 내려오는. 훨씬 깊은 유대관계. 아주 원초적인. 이게 웹툰이면 2회부터는 댓글이 이런 게 달리죠. 작가 바뀌었나요? 그런데 실제로 바뀌었구만. 손 넘기기하고. 이 웹툰 뇌절이네. 그래서 이 단어들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 거는 역술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 윤석열을 조명하려는 언론 매체의 시도들은 그동안에도 쭉 이어져 왔는데 인간 윤석열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삼한 땅에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의 자손이라는 걸 어쩔 수 없이 공유하게 되는 포인트들. 그 그림자들이 가끔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첫 번째 수상한 점이 비추었던 건 이거 너무 많이 알려진 내용이긴 해서 첫 번째를 꼽았어요. 홍 회장과 역술인과 윤석열과 아베 마리아입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2018년 11월 하순. 어느 밤 11시 서울 인사동의 한 술집입니다.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의 오랜 지인이 하던 술집에 10여 년 만에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술에 친한 채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뒤이어서 중앙미디어그룹 회장. 중앙홀딩스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홍석현 회장이 그 자리를 쳤습니다. 쳤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역술가를 타동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술을 마십니다. 이게 뉴스타파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에 윤 지검장은 상당히 술을 취한 상태로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다. 그렇죠. 특히 아베마리아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아베마리아를 불렀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베마리아가 그렇게 반복해서 오래 부르기에 적당한 노래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인이신 실집 주인분의 말씀에 따르면 윤 지검장이 굉장히 팝송을 좋아한다. 다양한 팝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풍경을 홍해장이 대동한 역술인이 유심히 관찰을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노래 부르는 거. 그 대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자가 왕이 될 상인가? 자 지금 여기까지 듣고도 이 사람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싶은 분들 있으실 테니까 제가 숨기지 않고 그냥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점쟁이를 데리고 오디션 보러 간 겁니다. 이해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 텍스트가 지금 어디에 나온 텍스트인가요? 뉴스타파. 내가 지어낸 것 같아요? 자 봐요. 내가 지어낸 것 같아? 역술인이 와서 오디션을 봤대잖아. 그런데 오디션을 보는 동안 한 내용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것도 아베마리아 한 곡만. 그런데 케이팝 스타에서 아베마리아를 불러가지고 타툴에 들기는 좀 어렵거든요. 아니 그리고 뉴스타파은 거짓말도 아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술을 먹는 걸 같이 하면서 점을 벗어서 대통령이 될지를 관찰하는 중앙홀딩스 회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듣고서도 제가. 뉴스타파의 초점은 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일단 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의 담당, 관할 사건 중에 홍석현 본인이 개입돼 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만남 자체가 문제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 뉴스타파는 맥락들을 보여준 거죠. 뉴스타파는 이성적인 사람들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정계와 언론계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고 이권이 오갔나 보다. 하지만 지금 저 같은 놈의 생각은 뭐죠? 샤머니즘. 저자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그러면 정통파 보도인 뉴스타파 말고 크로스체크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좀 옐로한 거. 좀 노란 이슈. 노란 이슈를 크로스 검증할 때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바다 건너의 매체가 있습니다. Sunday Journal USA.com 이름의 느낌과 다르게 다 한글밖에 없습니다. LA에 물론 이제 본사를 두고 있지만 말하자면 교포사회를 대상으로 한 미국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한 저널인데 이게 LA 매체들이 답답한 점이 있지만 분명히 확실한 강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완벽한 삼자예요. 완벽한 삼자예요. 완벽한 삼자라고. 그래서 그 저 뉴스타파한테 훈계를 할 수 있어요. 야 저건 점쟁이 문제야.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애독하는 그 Sunday Journal의 논조를 평가할 때 지금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게 다 욕합니다. 전부 다 욕해요. 문재인 정부 욕도 하고 김종인 욕도 하고 다 욕해요. Sunday Journal은 완벽하게 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참조할 수 있는데 진짜 정치적 극심은 없이 없어요. 그냥 돈만 재미있으면 되죠. Sunday Journal의 관심은 이게 얼마나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느냐. Sunday Journal이 제3자라는 또 하나의 표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읽다 보시면 지칭을 할 때 본국의 매체 이런 식의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미국인이 Sunday Journal 편집인 입장에서 봤을 때 본국이죠. 바다전 건너 정론지 Sunday Journal에서 2020년 8월에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무속인들이 대선판 좌지우지 그렇죠. 무속인들이 대선판을 좌지우지 한다.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제목이 그들이 점쟁이 이세민을 끼고 있는 이유와 까닭입니다. 당태종이요? 당태종이요? 라고 띵동 나왔죠. 저도 이 단어를 보자마자 구글에 이세민을 쳐봤는데 그럼 당태종이죠. 당연히 당태종이 나오죠. 그럼 태종. 괄호 열고 당. 이렇게 나와요. 도저히 그게 다 안 나와요. 그러면 Sunday Journal을 믿자. 점쟁이 이세민을 쳐봤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좀 나옵니다. 이런 맥락이 있는데 2020년 8월 보도에 따르면 이 기사 안에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여기 소제목으로 붙어있는 박근혜, 홍석현, 윤석열 이어서 뒷방 늙은이라고 칭하고 있네요. 뒷방 늙은이 김종인까지. 부재에서 김종인을 설명하는 말이 뒷방 늙은입니다. 이 Sunday Journal의 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봤어. 혹해요.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럼 박근혜는 뭐예요. 눈치를 보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정윤회 씨와도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런 대목도 해설이 되어있습니다. 이 점쟁이요. 그러면 이제 추가 검증을 해봐요. Sunday Journal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매체 레거시 미디어 상의 정론지는 아니니까 이 사실에 대한 어떤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정윤회와 이세민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기사가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당일 그날 점심 식사를 정윤회와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국내 매체에서 워낙 많이 보도가 됐어서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서 이세민이라는 이름이 가짜는 아닙니다. 이거 명확하게 이 사람이 정관계의 주요 인물들과 상당히 깊은 교류를 맺어왔다는 거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제가 놀란 거는 김종인 이거였어요. 말하자면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냉철 무비의 화신이고 이성적 존재의 대표 케이스 자기만 믿고 사는 것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요. 김종인이 점쟁이랑 놀아?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이 사람하고 김종인이라는 이름이 얽히나 라고 봤더니 썬데이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2017년에 뭐 다들 잊어버리셨겠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갔죠 사실. 그래서 SNL 코리아에 큰 텐트를 쳐놓고 앉아있는 캐릭터로만 벽에 남아 있습니다. 텐트만 커 텐트만. 아무도 안 갔죠. 그래서 이렇게 썬데이저널에서 가열차게 얘기를 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김종인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도운 것이 바로 이세민 씨다. 당시 이 씨는 김종인 위원장 대선 출정식에 사람이 오지 않아 썰렁할 위기에 처하자 본인이 직접 참석한 것은 물론이고 지인들까지 동원해 회견장을 채우려고 했다. 이야 이 눈물 나는 어떤 사연이 착한 사람이야. 이 두 분의 어떤 깊은 유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또 거기에 이어서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와 다리를 놓은 게 또 이세민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역술인은 실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선거전국에서. 그렇습니다. 또 황교안이라는 이름까지 나와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도사거든요. 점쟁이랑 이렇게 얽히면 안 되는 분인 것 같은데. 한국 개신교의 이 토속신앙화의 증거가 하나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봤을 때 한국 정치권 특히 보수 정치권에 굉장히 깊숙하게 이런 점쟁이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 혹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세민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뒤 이야기를 좀 추적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신통방통하길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 붙어있나 싶었지만 점쟁이들은 자기 미래는 못 맞힌다는 얘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7월에 보니까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사기가 무슨 역술 관련된 사기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전형적인 사기. 그냥 사기. 그냥 사기. 생사기. 레알 사기. 생사기. 역술인으로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아니야. 저스트 사기. 날 사기. 날 사기. 중고나라. 그렇죠. 그런 거죠. 더치트에 이세미 치면. 평화로운 사기. 너무 전형적이야.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72회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대형 조선업체의 협력사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그냥 뭐 이게 역술인 이세민이 아니어도 그냥 아주 흔한. 그렇죠. 수산업자 김씨라고 해도 되는. 이런 사기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손 큰 잡범이죠. 그렇죠. 이런 맥락이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저는 이세미는 이렇게 추적을 해봤는데 김종인은 그러면 또 어떤가 싶어가지고 김종인과 역술인을 쳐봤을 때 나오는 최근 기사가 있습니다. 이동훈이 있었어. 왜 이렇게 등장인물이 돌고 돌아. 조선일보. 8월 17일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가변, 오찬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석을 해가지고 그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언을 했는지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나는 이제 밥만 먹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 제3의 인물이 있었다. 누구냐? 역술입니다. 노병한 한국 미래예측연구소장입니다. 미래예측연구를 하니까 점쟁이라는 얘기죠. 점쟁이라는 얘기. 그렇죠. 점쟁이죠. 점쟁이. 점쟁인데. 이분 아호가 거림입니다. 거림. 큰 숲. 아, 뭐 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거사한 이후로 이렇게 좀 자뻑성의 아호를 붙이는 분한테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검색하자마자 나오는 게 이거네요. 2017년 2월 14일의 기사입니다. 노병한 한국 미래예측연구소장 이재용 구속되지 않는다 예언. 일단 타율이 높은 타자는 아닌 것으로. 아, 이분이 그분이군요. 예전에 내외뉴스 통신에 있었던 트럼프 긴급 행정명령 국가 비상사태 발동 성탄절 이전 가능성 높아. 뭐야. 다 틀려. 왜.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점쟁이면. 아무튼. 자기 미래도 못 맞춰서 구속될 위기에 처하시고 말이죠. 노라는 역술입니다.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이게 제목이 보니까 이 기사의 87의 제목이 김종인 윤석열 함께 만난 역술인. 따옴표하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윤, 부인 만나 사주가 바뀌었다. 아, 이거는 사실 역술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김권희 씨를 만난 이후로 최근에 굉장히 인생의 경로가 좀 어려워진. 그리고 물론 법정투쟁사를 보면 장모를 만나 사주가 바뀌는. 역시 좀 더 타당한 애초기입니다만. 그렇죠. 귀인을 함께 모시고 오셔서 아내분께서. 이런 건데 이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사무실 컴퓨터에 여야 주요 정치인의 사주 파일이 빼곡하게 차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교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정치권 일반의 풍습 같은 것이 어렴풋이 보인달까요? 왜냐하면 선출직의 정치인이 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마음이 약해질 때 한국인은 전보러 다니죠. 사실 그게 정치권과 전보는 거 혹은 사주, 지관 이런 거랑 연관된 얘기는 우리도 익숙하게 듣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선에 실패하고 나서 가족료를 옮겼다. 이장을 했다. 이런 얘기라든지. 그러고 나서 당선이 됐죠. 그랬더니 두 번째 떨어진 이회창 총재가 그걸 보고 자기도 가족료를 옮겼다. 두 분 다 천주교 신자, 그녀가 천주교 신자지만 그런 얘기 정도는 그냥 가벼운 이야깃거리로 소화가 가능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건 너무 깊이 개입하잖아요. 이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맥락이라는 게 훨씬 생각보다 깊다. 김종인이 윤석열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이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윤석열, 김종인 5차 인원에 어떻게 참석하게 됐냐. 원래 김종인 박사하고 점심 약속이 돼 있었다, 내가. 그리고 김종인과는 수십 년 된 사이다. 자주 통화하고 만난다. 역술인의 대답입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종인의 이미지가 약간 확 깨져. 확 깨졌죠. 확 깨져.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하고는 초면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전에 통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서로 오고 갔다. 만난 적은 없고 그날이 처음인데. 이건 틴더죠. 틴더. 설레는 첫 만남. 윤석열 전 총장이 소탈하다고 소개를 하면서 첫 통화 때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윤석열입니다. 박사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조언 좀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화끈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맥영 기자한테 했던 말투로 생각하면 겁나 공손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애도 안 하고. 점쟁이한테는 그렇게 공손해지는 분이신 분이신가 본데.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기자가 윤 전 총장 사주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니까 한 3년 전부터 김 박사가 윤석열이 어때 하고 여러 번 물어보더라. 그래서 김종인 박사하고 윤 후보 아버지 윤기중 연대명예교수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그래서 내가. 다 잘 아는 사이야. 그러니까요. 괜찮다. 좀 소란스럽긴 하겠지만 깜이 된다. 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요. 중요한 미팅에 동석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건요. 역술인이 아니라 참모에게 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죠. 정치 컨설턴트야. 즉 역술인이 참모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인터뷰 내용도 그런 식이에요. 기자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얘기들을 이 사람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정치 컨설턴트 만난 사람 같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떠냐. 대답이 좀 저기합니다. 안철수가 호랑이띠다. 호랑이띠가 한 이 나이대에 호랑이띠가 한 200만 명 되지 않을까요. 호랑이띠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킹메이커가 되려면 킹메이커로서 자질을 갖춰야 되는. 내공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또 국면이 달라지죠. 정치평론가입니까? 그전에는 김종인 씨와 있던 일을 얘기해서 참모 역할을 했다고 그냥 되새기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부터는 기자가 점쟁이한테 정치평론을 부탁하죠. 자기 궁금한 거 물어봐요. 기자도 빠져든 거예요. 말 잘하나 보다.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분이 맞혔는지 안 맞혔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내년 대선 전에 사면될까? 그랬더니 12월 성탄절을 기점으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다. 1월 5일부터는 5일 이후부터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운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탄절 택사되는 점 보시고요. 윤석열 전 총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상가가 있냐 이렇게 했더니 부딪히지는 않을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리한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건 정치평론가의 언어고요. 이게 보시면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서 그냥 오늘의 운세 같은 내용이 정치면에 나가 소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노병헌 씨는 내외뉴스통신이라는 아까 방금 제가 말한 거기에 주기적으로 사설 칼럼을 안에다가 사주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가끔씩 사주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제목들이 나와요. 트럼프 얘기가 나오고요. 이재용 얘기가 나오고요. 맞춘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맞춘 것과 안 맞춘 게 거의 비슷해 보이니까 그건 뭐 그냥 제가 알기로 이 사람 우리 기사 읽기 때 한 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계엄룡을 낼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사람이에요. 노병헌 씨는 조선일보에 글을 썼잖아요. 노병헌 씨는 윤석열 후보의 관사항을 맞아. 그 사람이야. 고음미나 보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중앙일보의 백재건 씨는 악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사 읽기 때 소개해드렸어요. 네. 어떻게 된 것인가. 왜 둘의 해석이 다른가.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해석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우세를 전망하고 이게 영화 기법으로서 얼마나 독특하냐면 김경수도 지사가 무죄도 구속될 운세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인과 역술인이 붙어서 지내다니 한심하다. 이런 걸 캐낸 기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자도 이 역술인을 좋아하죠. 그렇죠. 이거 인터뷰 기사가 꽤 긴데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봐요. 저는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복체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기자가 이래서 문제죠. 복체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득을 취하고 돈을 안 내. 공부로 지금 정을 보고 있어. 반노동적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짚어주신 것처럼 아니 언론이라는 게 패널 검증을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되는데 어떤 조언을 패널들한테 받은 이후에 그 패널의 어떤 조언이나 맥락이나 말하는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전문가로서의 식견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인지를 검증해서 그다음에도 이 패널한테 의지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계속 틀리는데 계속 가서 조언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생각보다 은근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을 것 같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근데 진짜 궁금하네요. 이미 했던 예언들이 많이 틀렸던 게 아카이브에 있잖아요. 근데 기자는 왜 계속 이 사람을 찾아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정치인들끼리 서로 연결해주고 이게 한국의 보수 언론인들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조금만 와서 돌이켜보면 다 틀린 소리인데 권력을 잃지도 않고 사람들은 여전히 믿어주고 야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이런 맥락.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맥락 안에서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역술가를 통해서 다른 정치인 혹은 다른 언론인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맥락들이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을 검찰에 몸담고 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훑어서 해석을 할 때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역술인이라는 코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국면마다 자기가 어떤 그 사람들과 통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맥락들이 있다. 심지어 다른 정치인들하고 그걸 공유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금 엿보이는 겁니다. 어제 시간에는 지금 보수가 내세우는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대선 후보의 상당 부분을 조선일보가 채우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선일보와 대선 후보들의 상당 부분을 역술이 채우고 있다는 게 본론입니다. 자, 원래 덕진이 방송을 본인이 하러 온 건데요. 다음 주까지 여기 그냥 꼼짝없이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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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왜, 왜? 왜냐하면 지금 23페이지 중에 14페이지를 했거든요. 네, 토요일에 좀 더 이어가죠. 네? 엘마우스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내 네가 돼버리는 거야, 지금. 이게 뭐야! XSFM입니다. 아, 예요? 혼술 세트로 부담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한 주는 바보상해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그리하여 원래 예정되어 있던 덕질인이 지금 이러고 앉아있게 되어 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원구 코너는 다음 주에 만나 뵈시게 될 겁니다. 네. 덕질인과 헬마우스와 윤석열 에디터와 유승균 PD가 내일 고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순서에 뵙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헬마우스 코너는 조금 힘든 게 옆에 앉아있잖아요. 점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검색하느라 좀 바빠져요. 예상하고 들으셔도 꽤나 체온이 내려갈 겁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야기. 네. 기대해 주십시오. 내일 돌아오죠. XSFM입니다. I, B, W, K Thank you.